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멋진 자켓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자켓을 많이 찾으셔서 오늘 또 새로운 자켓을 준비를 했는데요 소재는 벨벳 소재로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 케미로 이렇게 많이 살려 드렸고요 주머니 문양 주머니 입니다 주머니가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깨 체인으로 또 이렇게 완장을 준비해 드렸고요 차이나로 반추 2개를 다다리 드렸습니다 늘어나서 입기가 굉장히 편하고 착용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